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도 알문 좋은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100을 잡는 방법. 한 수만 잘 찾으면 아주 꼼짝없이 잡히는데요. 폐가 되면 실패입니다.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수읽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요런 수는 어떨까요? 요렇게 두면요. 100은 이렇게 두면 큰일납니다. 죽습니다. 단수를 칠 것입니다. 단수 쳤을 때 여기서 있게 되면요. 100이 여기서 이어주는게 아니고 이렇게 찝으면 단수 쳐도 이렇게 이어수가 없죠? 살았습니다. 이거 실패에요.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이거 폐를 해야 되는데 폐가 되면 실패죠? 이렇게 둔다? 이것도 역시 단수를 쳐서요. 여기서 이거 폐가 되면 실패인데 이어주는 수는요? 이건 말이 안되죠? 여기서 이거는 따가지고 안됩니다. 이건 수상전이 그러면은 다른 수가... 아 안되겠죠? 그러면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는요. 이 한 수면은 아주 깔끔하게 100을 잡을 수가 있어요. 요 한 수입니다. 많이 뻗어두는수록 이 한 점하고 연결이 된 상태가 돼요. 지금... 아 이건 꺼낼 수가 없고 요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면요. 끊을 수가 없죠? 다른 수치더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요렇게 두면 어떨까요? 요렇게 하면 이렇게 치받아서 지금 여기도 이어야 되고 여기도 이어야 되는데요. 예 이것도 죽었죠? 100이 그래서 요 한수로 100이 어디 둘 곳이 없습니다. 여기 젖힌다? 젖히면 어떻게 할까요? 아 이걸 어떻게 받을까요? 요렇게 치받으면은 아 둘 곳이 없죠? 둘 데가 없습니다. 예 주었어요. 그래서 요렇게 가만히 뻗는수록 100이 어디 둘 곳이 없습니다. 요런 수를 침착한 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100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